polee 근데 3.. 3번 그거 그게 그게 뭐 얻는 조건인데요? 그게 궁금한데? 대체 뭘 얻는 조건이길래 아 아 이리와 아이 동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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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방 오오 대사를 나 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뭔 소리야 하얀 하얀 오오 맞았어 오오 오오 아니 못겨든거 같은데 누가 봐도 못겨딜거 같애 오오 세명공격 세명공격 세명공격하다가 진짜 죽겠는데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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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우정이 있다 이것들아 가라 무슨 기저귀 srx 팀이야 너희들의 뜨거운 능력을 보여주려구나 각서 이놈의 게임은 이제 개나 소나리아 자 가라 제 행동 아 근데 잠깐만 3턴 이내에 3번 전투면 사실 제 행동 안써도 상관없잖아 쟤가 엔트리스 가이스트가 아리에르 한 번 치고 또 내가 아리에르가 또 한 번 치고 이러면 3회잖아 뭐지? 제 행동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누구야 나한테 제 행동을 권유한 사람 엎드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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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도다우검도 못써 슬픈 짐승이요. 필중이나 먹어라. 변출이나 보자. 저 머리 2발에 두고 싶다. 바리깡으로 뜯어버리고 싶어. 아... 아... 맞으면 죽을 것 같지만 생각해로 안죽어요. 가슴이 아프지. 크... 이거 진짜 안쓰긴 안썼구나. 내가... 자... 네... 먹고 방송하는거죠. 좀 일찍 먹었어요. 좀 일찍 먹었어요. 크으... 전개! 크으... 그래서 내가 아쿠아를 미워할 수가 없어. 알 수가 없다니깐. 그... 영웅저설 하늘의 계적 FC... 하려면은... 에볼루션 버전 하려면... 비타... 비타 팁이 있어야 되잖아요. 없어요. 이 장면입니다. 요즘 새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. 중고도 회물이 잘 없고. 어... 전격적인 마감 게임기라.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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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. 유씨... 시방UEuerdo. Q. 수. 어 뭐지? 살살 쳤는데 데미지가 12000이 들어가? 여자를 쓴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어? 이제 여유롭게 나머지 찌그레기들을 처리해주면 되겠어 아이고 슈퍼로브 때 전 1차 알파도 지금 황도라가 곧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패치 참 세상이 좋아졌어 피아노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건담 안 나옵니다 비판권 짝이라서 안 나와요 용호왕도 좀 키워줘야 되는데 통 안 키워줘서 개조를 통 안해줘서 뭐 그래도 이런 놈들은 뭐 습관이지 뭔 적들을 뭐 아멜바같은 애들을 부리고 있지 애들은 근데 이제 슬슬 기도나오검 쓸 정도의 기력은 모이지 않았대 아 그런가루트 형식이었구나 아따 레인페이지 고스도 데미지 많이 올라갔네 하지만 위엔 아껴야 되니까 이런 자몽들한테는 함부로 쓰지 않겠어 그냥 르보이 등의 스테이크 쓸걸 그랬나 아 렘페이지 고스도 아 렘페이지 고스트 왜 금풍어를 데리고 다니니 빌드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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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라면 사먹었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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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할아버지 리슈 들어보니까 이제 깨달았는데 내가 왜 이 아저씨를 약간 불쾌하게 느꼈냐면 수염정리 아니 눈썹정리 해드리고 싶어 저 아저씨 리슈 리슈알베의 눈썹정리가 시급했구요 여기 어 저 처음본다 처음 오는 적이다 침 뱉냐? 어휴 이제 난 침 뱉는줄 안맞어 임마 킬 못닦고 느낌의 공격이었어 또 이런것도 한번 써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데드라이증은 이거 끝내고 할거에요 며칠이제 못하고있잖아 이거하느라고 아휴 핫둘 핫둘 스텝 바이 스텝 자 사모님 제비 한마리 키우시겠습니까 핫둘 핫둘 근데 애들이 은근히 쓰기 괜찮아요 애들이 그 명중률이랑 핵피율이 높아가지고 개조안해제도 최종률이랑 핫둘 핫둘 차량이 높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차단이 되어있는 중 한마리 키우시작 정말 좋은거에요 어? 아쓸아쓸하게 이런 그리고 막타를 그럼 우리 레피나씨가 먹는거지 얘들 또 하도 안 키워줘가지고 조남애들 한두번씩은 써줘야지 드라곤2요리 각기에 본칸은 이것으로 수호 1번 2번 드라곤2 드라곤2 드라곤 드라곤2 스피드 2 요리까지 본관은 이것보다 주호를 발사합니다 주호 1번, 2번, 우퇴! 우퇴! 34번이요 쟤 이쯤에 했으면 어 드디어 사랑 나왔다 역시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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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아 이정도 연출 좀 봐줬으면 한동안 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연출정도는 스킵해주는게 매너와 센스 아니겠어 아마 혼 없을걸 이번 작품에는 없지않나? 이 그 소 하지만 카이는 안쓰지 버스터 오랫만에 개도나오검 또 한 번 쏴주는군 고! 버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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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드는 기체 쓰지 마세요 어차피 다 성능은 정말 수출난 몇놈들 빼고는 거의 게슈페스트 양산형이 아닌 이상 비슷비슷하니깐 자기 마음에 안드는거 아니네 뭐 아 아 아 カロッ! アクア! ロックオン? ノ イヨ イワァ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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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!!! mx의おとき잖아요 アクア アクア リアルゲイ アゥエアァァァァァァァァァァァァって アクア アクア governo 어디 되도와는 시케바인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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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연출 볼라그랬는데 간만에 운용의 태도가 또 땡겨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오지 처음이시더라도 시로댁 꾸준히 하셨으면은 거기 나왔던 주인공 대부분이 나왔던 주인공이라서 익숙하실텐데 아니 SRX팀 같은 경우는 알파때부터 나온 애들이잖아요 사이버스타는 뭐 와장시대부터 나온 애들이고 루터스타 늘데 이리와 Denis 사이버스타 이리와 그룸고라트 다 알파에 나왔던 애들 아예 아예 이 시리즈 처음이시면 몰라도 얘들은 슈로드의 뒤에 나왔던 애들이 반프레스트 오리지널이잖아 네 바꿀수있어요 저 그냥 림 쓰는건데 바꿀수있어요 조심miyor 아예 아예 . 아예 아예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얘들은 슈퍼로봇대전 컴팩트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임팩트까지 나왔던데 주인공이 그리고 5G1 주인공이잖아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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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y 하면 주인공이 자 가라 행복참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